네,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1부에서는 라즈베리파이의 기본적인 세팅들을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픽스워크를 실제로 연결을 하고 실제로 픽스워크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시동도 걸어볼 거고요. 실시간으로 드론의 기울기나 위치 등의 상태 정보를 한번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드론을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 부팅을 한 상태로 지금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다시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접속을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보고 따라해서 설치를 하시고 혹시라도 또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치는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상세 설명에다가 같이 복사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apt-get-update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수도 apt-get-upgrade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 why 해주시고요. 자,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으면 이번에는 파이썬을 설치하겠습니다. 수도 apt-get-install 파이썬3-pip 네, 그리고 수도 apt-get-install 파이썬3-dev 됐죠? 그리고 수도 pip install future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수도 apt-get-install 스크린 wxg-dipk liv-xml-livxlts 그리고 수도 pip install 파이 시리얼 그리고 수도 pip 인스톨 드론 킷 자 마지막으로 수도 pip 인스톨 마브 프록시 자 이까지 설치를 했으면 모든 설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일단 라즈베리 파이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shut down h now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는 종료를 하실 때 그냥 usb 선을 빼서 끄셔도 되긴 하는데 usb 선만 그냥 빼면 종료가 되긴 하죠.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이 sd카드에 기록을 하고 있는 도중에 꺼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종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도 shut down 이렇게 종료 명령어를 쳐주는 겁니다. 종료 명령어를 치게 되면 여기에 녹색 불이 깜빡깜빡하다가 지금과 같이 녹색 불은 꺼지고 빨간불만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 안에 종료 프로세스가 끝이 난 거기 때문에 usb를 빼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종료를 하고 났으면 이제 픽소크와 라즈베리 파이를 실질적으로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소크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기 위한 선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픽소크 세트를 보시면은 단품을 구매하신 분들 말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 뭐 지피스랑 다 포함되어 있는 세트 있죠?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구성품들 중에 이런 선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ppm 인코더라는 게 하나 들어 있을 거에요. 요거 생긴 모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런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요 6핀짜리 선 요거는 텔레메트리 단자에 맞는 선이고요. 요거 요 선의 선을 쓰는 건 아니고 요 핀 소켓 요것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ppm 인코더에 있는 요 전선들 요거 중에서 몇 가닥을 사용을 할 거에요. 일단 요거 소켓을 쓸 거기 때문에 칼로 요기에 요 칼키를 약간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빼면은 핀이 빠지죠. 요런 식으로 소켓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여섯 개를 다 분리를 해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소켓이 안에 생겼고요. 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치워놓고 그리고 요 ppm 인코더에서도 요 선만 쓸 거에요. 선 색깔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까만 선 그리고 빨간색 선 그리고 주황색 녹색 이렇게 꺼냈고 그리고 빨간 선 까만 선은 요 흰 선이랑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안 빠지기 때문에 빨간 선 까만 선 요 부분도 요 부분은 어차피 빼내면 되거든요. 요것도 칼키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빨간색 선을 빼고 또 까만 색 선도 빼고 요것도 녹색 선 빼고 주황색 선도 뺍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4개의 선과 그리고 소켓 2개 그리고 흰색 소켓 하나 요렇게 일단 사용을 할 거에요. 자 방금 뽑은 것들 가지고 이제 선을 만들어 볼게요. 까만 선 하나에다가 제일 끝에 제일 끝에 검정색 선 검정색 선 이렇게 딸깍하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 그리고 주황색 자 요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한 개 남은 거에다가 빨간색 선을 연결할 겁니다. 끝에다가 빨간색 선 자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핀 헤더에 요쪽에다가 꽂아야 되죠. 자 요쪽편 헤더에 제일 왼쪽에 빨간색 요건 아까전에 한번 뽑았던 헤더기 때문에 손 꼽고 나서 손톱으로 살짝 눌러 주세요. 플라스틱이 약간씩 들려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손톱으로 살짝 누른 다음에 손으로 살짝만 한번 탁탁탁 당겨 보세요. 빠지지 않는지 안 빠지게 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빨간색 옆에는 주황색 그리고 그 옆에 녹색 그리고 까만색은 제일 끝에 꽂아 줍니다. 자 그러면 요런 배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픽스워크랑 픽스워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전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전원 커넥터를 만들었고요. 요거를 하나는 요쪽편은 픽스워크의 텔레메트리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반대편은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연결을 할 거에요. 요 빨간 선을 끝에 요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 편에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가에 그리고 이쪽 편에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요렇게 까만 선, 녹색 선, 주황색 선 요렇게 되게끔 연결을 합니다. 자 요렇게 연결을 했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한 거는 제가 다음에 픽스워크에다가 USB를 꽂아 가지고 라즈베리파이에 바로 전기를 넣기 위해서 요렇게 연결을 했어요. 지금 픽스워크를 본체에다가 아예 연결을 해 놓지 않으신 분은 지금 저처럼 요렇게 텔레메트리 케이블을 만드시면 되고 혹시 지금 이 화면같이 드론 프레임에다가 픽스워크를 이미 조립을 다 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픽스워크를 통해서 요 5볼트 전원이 들어가서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이 공급이 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쓸 때 요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운용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라즈베리파이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픽스워크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하지 마시고 선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요거는 요거는 5볼트 BEC선입니다 지금 여기 전원 이 드론의 전원에서 5볼트짜리 BEC를 따로 하나 장착을 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5볼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외장으로 나오는 5볼트를 가에 맨 끝에 한 칸 띄우고 그 위에 요렇게 꽂아 주시고요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그리고 아까 전에 요렇게 세가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요렇게 세가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까만색 선은 따로 뺀 겁니다 까만색 선을 빼고 녹색 선이 아래로 가게끔 그라운드 쪽에 붙게끔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방금 뺀 까만색 선은 주황색 선 옆에 요렇게 꽂아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USB 케이블이 없어도 드론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라즈베리파이에도 전원이 들어가게 돼 있죠 요 빨간색 선은 사용을 안합니다 나중에 그냥 해서 빼버리시면 되고 드론에 전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라즈베리파이에도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에 선 만든 것 같이 그냥 라즈베리파이와 픽스워크만 연결을 해서 그렇게 그렇게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배선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서 픽스워크를 한번 컨트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구요 그리고 픽스워크에 USB를 연결합니다 라즈베리파이가 아니고 픽스워크에 USB를 연결합니다 자 빽스워크에 연결을 하셨으면은 이제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하셔서 미션 플래너에서 빽스워크에 한번 연결을 해 봅니다 자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 이렇게 드론을 움직여 보면은 네 미션 플래너에서 저렇게 화면이 움직이는게 보이겠죠 자 이제 라즈베리파이와 빽스워크가 제대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미널에서 라즈베리파이에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ssh-py 192.168.0.34 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은 일단 라즈베리파이에는 현재 무선 접속이 됐구요 라즈베리파이에서 픽스워크로 제대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통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브 프록시.파이 마스터는 슬래시 dv 슬래시 dtymama 0 맨 끝에는 숫자 0입니다 이제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가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뭐가 많이 올라오면은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디텍티드 베이클 베이클 이제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모드는 스테빌라이저다 지금 베이클의 펌웨어는 아드콥터 4.2.3이 올라와 있고 프레임은 쿼드X다 이런 식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스테빌라이즈 라고 프롬프트가 뜨고 있는데 이 프롬프트는 현재 이 드론이 스테빌라이즈 모드에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즈 라고 프롬프트가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한번 픽스호크의 모드를 바꿔 볼게요 지금 스테빌라이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드 가이드 가이디드 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모드가 가이디드 모드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커서도 프롬프트도 가이디드 모드라고 프롬프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 방금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최초로 픽스호크에 뭔가 명령을 하나 내려 본거죠 자 다시 한번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모드 스테빌라이즈 치면 다시 스테빌라이즈 라고 프롬프트가 변경이 됐고 미션 플래너에서도 스테빌라이즈 라고 모드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 잘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암스로틀 이라고 치면 시동이 걸리는데 지금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보시면 디스 사운드 뜨고 페이스 에이프 뜨고 라디오 페이스 에이프 뜨고 뭐 온갖 에러들이 다 뜨죠 왜냐하면 전 지금 조종기도 안 켜져 있는 상태고 조종기를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았네요 그 상태에서 지금 GPS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 구성에 들어가셔서 표준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암 체크가 올이 되어 있을 거에요 이게 기본적이고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픽스호크 세팅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이라면 올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세이피티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모든 체크를 다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체크를 다 해제를 하면 시동이 걸리기 전에 뭔가를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장치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에요 나중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드웨어 세이피티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장 그리고 여기에 찾기 들어가서 SW라고 검사하시면 스위치 세이피티 아밍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 값은 이너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디세이블로 바꾸고 기록을 해 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스로틀이라고 치면 암드라고 떴죠? 암드라고 떴으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드론에 모터가 돌아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터가 돌아가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암 스로틀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모터가 돌아갑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게 티가 안나네요 그죠? 지금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게 멈추고 뒷싸움이 되는데 원래 조종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5초 있다가 뒷싸움이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지동이 꺼지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되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컨트롤 Z 키보드의 컨트롤 Z 를 눌러서 다시 라즈베리 파이의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구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fix test.py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따라쳐봅시다 크롬 파이썬 코드입니다 제가 지금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파이썬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파이썬 해본 적도 없고요 이번에 이 픽스포크 강좌를 하면서 처음으로 파이썬이라는 걸 한번 만져봤습니다 전에 다른 프로그래밍은 몇 가지를 할 줄 알지만 파이썬 자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하다가 뭔가 에러가 난다면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걸 따라하는데 뭔가 에러가 난다면 인터넷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잘 모릅니다 드론킷이라는 것을 임포트를 한다는 건데 드론킷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어 코드를 제어 코드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드론킷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론킷 파이썬 점 리드 더 독스 점 요 요쪽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드론킷 자체에 대한 상세한 구문 사용하는 방법 example 코딩 요령 그런 것들은 요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import time import socket import math import erse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일단 import를 다 했고요 이제 함수로 하나 정의하는 거죠 connect my copter connect my copter 나의 드론에 연결하는 코드를 하나 저는 방금 탭을 친 거고요 파이썬은 탭을 치거나 또는 띄어쓰기 4개를 하거나 해가지고 특정 함수 안에 있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우리 저와 같이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배우셨던 분들은 C나 뭐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전부다 중괄호를 열거나 닫거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죠 특정 함수 내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파이썬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띄어쓰기 4칸이나 아니면 탭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데 파이썬에서 추천하는 것은 띄어쓰기 4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직 부족하지 않아서 그냥 탭으로 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코드만 적어보겠습니다 메이크는 커넥트 dv dtyma0 요거 요거 숫자형입니다 숫자형 웨이트 레디 는 트루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아우드는 57600 시리얼 통신은 57600의 속도로 통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버전 프린트 글로 마지막으로 attitude 자 이거는 앞에는 어 이 드론의 버전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뒤에 거는 이 드론의 현재 자세를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냥 제대로 접속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에이클 에이클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에이클 에이클 커넥트 마이 컵터 그리고 int 인드 오브 스크립트 그냥 스크립트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x 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방금 저장한 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픽스테스트 점 파이 자 라즈베리 파이가 픽소커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자 연결됐습니다 버전 떴구요 버전 apm copter 4.2.3 그리고 attitude 현재의 기울어져 있는 pitch yo role 각도를 한번씩 출력을 해 주고 end of script 라고 잘 떴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화면이 안 나오고 뭔가 이상한 에러가 떴다면 오타는 겁니다 오타가 아닌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이제 접속되는 건 했기 때문에 다시 방금 전에 작성했던 파일을 열어봅니다 나노 픽스테스트 점 py 작성했던 파일이 그대로 열리죠 이번에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def arm 이런 걸 하나 만듭니다 print try arming arming arming을 시도합니다 time sleep 2 연결하고 나서 2초 정도 있다가 네 try arming 하고 나서 2초 정도 있다가 arming을 시도할 거에요 makel 바로 arming을 시도하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armed true 이렇게 하면은 자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makel의 시동을 걸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while makel 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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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동을 걸어 봅니다 그리고 print 자 이렇게 한 칸 벗어난 것은 이 while 문을 이 while 문을 빠져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while 문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요거를 무한적으로 계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동이 걸릴 때까지 요 세 가지 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시동이 걸렸으면 요 세 줄을 벗어나서 다음 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print makel is now armed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oh my god cross a spinning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모터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메세지가 나오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네 non을 return을 시켜 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주석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여기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arm 방금 위에서 여기 우리가 정리했던 이 arm 요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oh my god cross a spinning 이라는 요 말까지 보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 s 그리고 종료 ctrl x 이제 방금 작성한 거를 실행을 해봅니다 python fixtest.py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어허 에러가 났네요 name name is not name is not name 33번 아 아 이 오타를 났네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다시 여기에 arm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오타를 냈습니다 다시 저장 종료 실행 python fixtext.py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오타를 내면은 몇 번째 줄에서 어떤 오타가 났다 라고 다 알려줍니다 보니까 보면서 이제 그 줄의 오타 내용을 꽂히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apm 더 넣었고 waiting for drone to become armed 그리고 waiting, warning, warning 막 뜨고 그리고 vehicle is now armed 자 oh my god props are spinning 이라고 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end of script 뜨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모터가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 모터도 방금 전에 잠깐 돌았었을 거예요 시동도 걸렸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다시 한 번 실행을 해보면서 이번에는 미션 플래너 내용을 한 번 볼게요 지금은 dissound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잠깐이나마 시동이 아마 걸리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볼게요 자 밑에 접속이 됐고 자 armed 이렇게 떴죠 네 이런 식으로 시동이 잠시 걸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파일을 열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계속 보는 거를 한 번 해볼게요 일단 vehicle.onattribute attitude 그리고 f attitude listener self name message print message while true 자 여기까지 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while true 인 상태에서 뭔가를 밑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무한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무한반복을 시키는 건데 뭐를 무한반복을 시키냐면 attitude listener 무한반복을 시키는 거죠 attitude listener attitude listener attitude listener 이 부분은 이 부분 이거를 그냥 무한반복을 시키라는 건데 print 출력을 하라는 거죠 아트리뷰트가 뭐다 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이 픽 속의 자세가 뭐다 라는 거를 무한으로 그냥 계속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인 겁니다 자 그 부분인 거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control s x 다시 python fix test.py 자 시동을 걸고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attitude attribute is 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pitch yo roll 값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게 현재 이 픽 속의 실제 기울여지면은 기울이는 값이 저렇게 변화가 돼서 수치로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pitch 부분 한번 볼게요 pitch 지금 0.1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앞으로 기울여 보면은 0.6 0.7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죠 뒤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0.6 0.7 0.5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픽스워크의 현재 상태 값을 실시간으로 쭉쭉쭉쭉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온 거는 빅스워크의 기울어진 값을 불러온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gps상의 현재 좌표 상대 좌표 절대 좌표 아니면 지금 현재의 속도라던가 얘의 헤딩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전부 다 불러올 수가 있겠죠 불러와서 불러온 값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뭔가 특정 미션을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썬을 이용을 한다면 아마도 영상 인식 부분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영상을 인식하는 방법 저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이썬에서 뭐 특정 물체를 따라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빅스워크에다가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빅스워크의 현재 값을 불러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냥 예제 코드를 보여드린 거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종료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각 코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론키트 사이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픽스타트에 보시면은 드론키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헬로드론 부터 이용을 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저는 지금 실제 픽스워크를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라즈베리파이랑 픽스워크를 실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드론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드론 픽스워크를 시뮬레이팅을 해서 가상의 드론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코드를 짜는 그런 방법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는 가상의 드론을 이용해서 짜고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픽스워크에 유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기까지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면 픽스워크와 라즈베리파이 를 이용해서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드론을 자동화 시키고 제어하는 방법의 기초 부분은 전부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파이썬 코드를 내가 얼마나 잘 짤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파이썬 코드를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개발자 분들이나 공대생들은 또는 대학원생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만 해왔던 드론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재미가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배우게 된다면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